문 열어요, 문! 문 좀 열어봐요! 아니 무슨 얘기인 거예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원장님. 뭐? 피해자는 죽었고, 가족들은 체제에 함께 와 있다고 합니다. 가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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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와! 나야, 도광호. 우선 다른 환자들한테 들키지 않게 사망자 빨리 요양원으로 옮겨. 무검 못하게 해야 될 거야! 책임은 서 원장이 질 테니까,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해. 빨리 문태광한테 전화해서 병원으로 가라고 해. 예, 사장님. 아, 비리를 할 때. 무슨 전화 문태광, 무슨 전략으로! 많이 아는 거 없어요? 문태광 문태광 없어요? 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 문 좀 열어주세요. 이 문이 잠길 리가 없을 텐데. 어, 어, 열렸다! 환자! 어딜 옮긴다는 말 없었죠? 네, 오전에도 우리가 면회했었어요. 무슨 일이시죠? 여기 있던 티나인 피해 환자 어디로 갔죠? 아, 오후에 요양원으로 트랜스토였습니다. 우린 동의한 적도 없는데 누구 마음대로요? 여기 비상 출구가 있어요. 여기 비상 출구가 있어요. 아, 안 다쳤어요? 괜찮아요. 저것도 미친 거 아니야?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 매형 죽은 거 아니겠죠? 빨리 요양원으로 가요. 어차피 거긴 가족 외에 못 들어가요. 우리는 원장을 만나볼 테니까 두 분이서 그쪽으로 가주세요. 지수씨! 빨리 와요! 어, 금방 가요. 환자 사망. 방금 아내와 처남이 요양원으로 출발.